여기 아기야 맨날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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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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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해지면 투명이자요 추워지면 올라오고 우와 지금도 변해요? 지금은 춥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안 변하는데 이따가 변하게 될거에요 손 빼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이어가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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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 돼. 머리가 다 얼었어요. 안녕. 안 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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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품을 가만히고 왔어요. 또 잔잔, 다행히 배달한 식품을 준비했어요. 설정도 배달한 식품을 준비했어요. 다행히 배달하게 된 식품을 준비했어요. 식품을 준비했어요. 일정도 배달한 식품을 준비했어요. 잘생겼어요. 식품을 준비했어요. 신났어! 귀여워 아이고 미끄러지는 것 같다 귀여워 아이구 돌아가자 아이들에 이동해 아이들에 이동해 아이들에 이동해 아이들에 이동해 우리 아들에 이동을 떠나는 아이유아 아들에 이동한 아이들 아들에 이동해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우리 많이 먹었어 나 뭐 멸치만 먹은 것 같은데 선생님 괜찮은데 아까 제가 실수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 회가 한 데 있어도 시골에 나와야 되잖아요 한식당 선생님 그래도 꼭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먹어보고 너무 놀라운 거 같고 너무 맛있어? 왜냐면 진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던 그 회가 한 데 있어도 시골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회가 한 데 있어도 시골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꼭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먹어보고 너무 놀라는 거 같고 너무 맛있어? 손님의 시골에 대해 생각하고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